이상해졌어 아이씨.. 좀 큰일.. 어! 저스티스! 와아아아아아! 아따! 럭업까지! 잘하고 있는거야 여러분들 이게 아예 처음하면 피아노 처음 치는 사람처럼 좀 어려울거야 왜냐면은 움직이는게 WASD 눈물 쏘는게 또 오른쪽 화살표이기 때문에 피아노 처음 치는거 마냥 에베베 에베베 할거야 그거 보고 와 보노 진짜 잘하는거구나 라고 현재 사람이 느껴 근데 그거 한 한달동안 하다보면은 이 새꺄 뭐던 새꺄 존나 조밥이었네 하면서 막 그래도 되는거지 자 포기해서 어 이거는 띠용! 어! 블랙크를! 자 모든.. 그 뭐야 모든 저주 아이템 중에 하나를 아 저주 그.. 아 뭐야 저주래 그 뭐냐 그 룬 아이.. 효과를 하나 하는거지 아 공소금 너무.. 야 공소금 너무 둘이 어떡하냐 차라리 두유를 줘 차라리.. 차라리 야 차라리 두유를 줘 임마! 와! 파리야 다 막고있어! 와아아아아! 아 됐다 차라리 그냥 두유를 주라 아 미.. 자 쏘라트 공급하 시간입니다 쏘라트 공급 시간 냠냠 아이씨 하나밖에 안 났네 나쁘지 않아 가자 응 이거는 대가리 샷 뒤에 때려준 다음에 와! 와 때마침 이게 나왔어 대박 나대지마 제발 나대지마 아 또 있네! 이거는 폭탈한 조지장 에이 개빡치네 뭐야 너..노..노..노도? 잠깐만 어..노도? 질풍노도? 아 미친! 죽어가고 있잖아! 아 죽어가고 있는 녀석이 마지막.. 아 이건 말도 안 돼 진짜 이거는 제가 망..망해야돼 망해야돼 아니고 이거는 바꿔야돼 아 죽어가는 녀석이잖아요 말도 안 돼 진짜 죽어가는 녀석이 마지막 일견 남겨갖고 치면적인 그 상처를 입히는 건 너무 진부한 스토리 아닙니까? 에! 미친! 아니..옿! 설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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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에이이이 이 미워 오케이! PD에이! 베라리보이! 아 캣스 뻘에 가 코어어이 소라톱! 그렇지! 방금 먹었던게 뭐냐? 여기 먹었던게 아리아 효과를 무조건 좋게 만드는거와 하나는 이게 방 몇개마다 배터리를 하나 줍니다 완전 파이밍, 그레이트 파이밍 아이템 나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완전 론 아이템이지 위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황금망, 나이스 골드 룸 쏘르트 안 먹어도 돼 얘들아 에 쏘르트 안 먹어도 돼 얘들아 나 지금 체력을 봐 와 그레티 그라티 아 뭐야 좀 죽어 안녕하세요 와 데미지 냠냠 데미지 반반업입니다 반반업 야 근데 진짜 이거 차지 아이템이냐 이거? 얘들아 차지 아이템이냐구 열쇠 깨려고, 아이 야옥 깨면 충분해 와 돌릴 수 있는 분 개많아 진짜 이거 왕방 한 번 쉐키로 쉐키로 돌려보도록 하자 공소감이 너무 느려 진짜 일단 사이클로스 먹으면 공소감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는데 게다가 샷스피드 다운까지 완전 해버렸으니까 야 이거 왜 먹었냐 아 데미지 때문에 먹었다가 답답해졌네 하지만 여기서 이기려면 뭐다? 그래서 이기려면 여러분들 대박나려면 무조건 밸런스 아이템 나와야돼 밸런스 아이템은 무조건 나와야돼 무조건 밸런스 아이템은 조져야돼 오케이 나오세요 응 이거 드세요 슈바쩍아 뒤통수만 때려야되는거이씨 아아 왜 안나와 와아씨 잠깐만 야 차지하는거 같아 진짜 차지를 아이씨 아씨 컴온 컴온 에이트이트이트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하이이 냠냠아암 그렇지 뭐야 뭔 쓰레기 아이템이야 얼마나 좋은데 배터리가.. 아이 그 밸런스 아이템 먹으면 최고야 와 돌릴 수 있는거 진짜 많은데 이거 심지어 야 근데 맵이 안보이는 버그 땜.. 아이 저주 때문에.. 아.. 짜증나네 컴온 컴온 흐헤헤헤헤 컴엏컴엏컴엏 아잇! 왓! 오늘의 팁 인정합니다 인정 아주 인정합니다 저 책만을 면은 굉장히 사람이 방심을 하게 됩니다 방심이래 방심이 엄청 방심을 해 야 이거 왕방 어딨냐 왕방 으이씨 왜 유튜브 터졌어? 유튜브 멈춘나보다 아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아 흐헝 유튜브 기다려봐 아 유튜브 터졌나보다 아이고 꼴 좋아 꼴 좋아 아아 그렇게 잘라쩍 드럽게 하더니 아 아닙니다 방송이 멈췄대 그럼 뭐 야 야 이거 얼리기 없냐? 아 이건 좀 이건 귀찮다 야 기다려 됐다 됐다 기다려 기다려 새로 거치메 새로 거치메 얘들이 얘들이 야 유튜브 이 새끼들이 진짜 씨발 할 줄 알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에에에에에 어떻게 하지 으으으으으 어떻게 참 알아서 해봐 아 됐다고요? 왜 트위치 새끼들이 나쁘다고요? 그죠 유튜브 형님도 그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이 어디 어디였다라 흡냐 음 방이 어디였지 아이고 참 이거 참 아 여기여 여기였네 음 음 흠흠흠흠 아이고 이거 참 아이고 이거 참 아이고 이거 참 음 어? 아 커지는 거 뭐가 많아 절대 안돼 커지는 거 뭐가 많아 내가 일단 가보겠습니다 좋아 흠흠흠 흠흠흠 기억력이 좋아보이지도 않은데 역시나 길을 정말 잘 잃어버립니다 야 5년차 너 말해봐 내가 어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 너는 너도 너 모르잖아 막상 그냥 멍속 깔아지면 잘 못하잖아 너도 참 너도 너도 길을 메였어? 게임에서 어떻게 하는거야 거 참 진짜 안돼의 야 게임과 관련 없는 거 쓰지만 그럼 도대 뺐겠습니다 하지만 후원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다고요? 무슨 소린든지 모르게 뜹니다 오케이 다크봉 메가봉 모독이에 반복 스토리 체력 많아서 안먹어도 상관없다고한다이 갑자기 피가 없어진다 삼 마왜 안 사라고 했냐 따진다 나 아니야 아니야 그런일 전혀 없으니까 어 사 그런 일 없으니까 오해 노노 어 갑시다 야 근데 왕방 어딨냐 얘들아 왕방을 쳐줄 수가 없어 이 맵이 안보이는 저주 때문에 더러운 저주 진짜 아유 흠 머자라리라니 여러분들 무슨 소리세요 흠흠 이쪽인가? 밑.. 밑이었나? 아 여기다 여기다 와 근데 야 이거 몇초에 한 번 나가는거야 이게 와 방금 컨트롤 완벽했다 진짜 와 진짜 방금 컨트롤 진짜 이뻤다 와 진짜 야 근데 왜아잇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1 1 2 2초에 한 번 나가 눈물이 이거 왕 어떻게 잡아 얘들아 나는 모르겠어 폭탄 써요 데미지가 이렇게 세는데 폭탄을 써야 되라니 아아 야 이건 너무 굴욕이다 데미지가 짱센데 폭탄을 써야 돼 일로오세요 아니 이것도 눈물이니까 이것도 데미지니까 그래 폭탄 데미지 올리려고 눈물을 아이템 먹은 것이요 그래 탁구체 필요없고 왕방 안나오나? 왕방 나왔구만 오케이 자 가자 왕방 컴온 밟냐? 어헤 슈바 바닥 밟냐? 슈바 완벽했다 따리다리 완벽해 따리다리 콩소검 음 음 음 인정 인정 야 이거를 야 이거를 먹을까 근데 이게 샷스피드 내려가는거 똑같애 근데 먹자 이거 공소금 2개냐 쟤 봐 확 와 빨라졌어 와 진짜 고구마 막 먹다가 물 한 모금 먹은 거 같애 뚜 뚜 뚜 야 빨라졌어 야 근데 돌릴 수 있는게 없네 그러면은 야 그럼 돌릴게 없잖아 그지 아 뭐 차이가 없어 차이 심해 이거 공소 2칸 올려주는거야 그지 야 근데 돌릴게 없다 상점도 돌릴게 없고 상점 돌릴 수 있나 상점 상..일단 이거 내가 먹었구요 돌릴걸 그냥 아이 거참 진짜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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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봤나요 흠 아 이거 뭐 상관없어 피크 다 먹었어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가 없다 얘들아 그냥 가야겠다 이거 진짜 아깝다 이거 아이C 가자 가자 에 잠깐만요 아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 너무 아 너무 유튜브 채팅 좀 보여줘 유튜브 채팅 좀 보인다니까 내려가자 얘들아 에 내려가자 배터리 너무 아깝지만 내려가자 에 오케이 드디어 맵도 보인다 와 와 드디어 맵도 보인다 대박 폭탄은 조지자 에 슈바 쭈댄 쭈댄 헤헤 쭈댄 그렇지 와 이거 아주 좋아 와 가면서 그냥 야 이게 내가 눈부린지 똑같잖아 이거 그지 나 실드 껍데기 쌓여있을때랑 똑같애 크기가 거의 오케이 상.. 어 아케이드다 갈 필요가 없죠 상점은 소울아트 아이 필요 없다니까 얘들아 지금 봐봐 내 스펙을 봐 어마어마하다고 전해날수없는 D3 스펙 유 노? 하하하하 아 잘못 패스해버렸네 자 가버리기 그렇지 자 먹어주고 왼쪽가자 아 잠깐만 피카방 가자 피카방 피카방 %. dedic 아프리카였으면 별풍선 111개 터졌을텐데 1111개 아아아아 무슨 소리 하냐 뭐든가 여기는 다른거지라고 아앗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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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핫 흠 여기는 뭐 훈 뭐 그런거 없나 흠 그런 문화가 없나요 어허 아하 아닙니다 예 그르 치 흠흠 오늘만 아프리카 키자 오늘만 아프리카 키자 완벽한 쓰레기인데? 흐흐흐핳핳하하하핫 얘넆이 굳어있냐? 내가 방금 한발대면 굳어있었던거냐? 그렇다면 미안하다 그렇지 어 양불 데미지역!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양불 양불 양량불 와 양불하셨다 대박 오 매넷 오 오 매넷 잠깐만 아 잘못 와우 잘 피 오와아 아! 컨트롤! 이어아아아아! 그 터쳐 30분대가 잖아요 그러네 나 배비니까 흐하하하하하 이거 한번 돌려보자 돌릴 것도 없지만 아, 일단은 이거 아껴갖구 뿌어! 어, 알약? 이거 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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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어? 뭐야 이거? 좌약인가? 흐흐흫헣 눈 움직이는거 봐봐 다신 그런 이상한 소리 말해 뭐가 이상야아!!!! 갑시다 냠냠 안녕하세요 1급 빌발만 갖추- 오오!! 야 잠만 잠만 야 잠만 잠만 야 공속업 흫흫 소수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일수 있다 하겐다즈 브로컨 제라!!! 제라 써 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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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라를 엿뒀으면 안될거 같은데 난 좋아 난 소감좋아 인정받으니까 근데 난 플랫폼 옮겼어 힘이 야 근데 어떡하냐 이거 이거를 제라를 어디다 쓰지? 지금 여기다 쓰면은 아니야 잠깐만 이거를 어떡하냐 여기다 쓸까? 제라 픽업에만 적용되면 그니까 픽업에만 되니까 여기다가 쓰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쓴다고 쓰고 아냐 이거 쓴 다음에 그 이거 이거 페트로 페트로 페트로를 두 개 가져가는 거야 나이스 완벽해 뭐 책방이야 여기다 해야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안녕하세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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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아 팩트와 데미지업 환상의 쿵하우 와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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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와아 아주 좋아 왼쪽 갑시다 흫흫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어 시상식 갈까말까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거 내가 작년 11월부터 저기 선정 그 방식이잖아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아 10월 몇일까지 그 심사 기준이잖아 그때 열심히 했고 그 기준으로 데이트 뽑은거잖습니까 나를 위해 한번 가볼까 어 어 배터리 굿도 있네 근데 가면은 가면은 역적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 아 쓰레기네 뿌어 어 마인드 아 돈은 안맞을거야 가서 뭐 멘트 안에 그냥 반 받고만 올거야 아 만약 간다면은 근데 잘 모르겠어 반반이야 반반 뭐 트위치로 홍보해 쓰레기야 이거 아니 이거 돌리자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배터리가 많다보니까 뭐 트리플샷 쿼드레샷 이런 아이템이 나오는게 나지 지금 저런 저런거에 안좋아하면 안돼 에 가자 뿌옇뿌옇 뿌옇 가위 아이C 공수거 아이템 야 두유? 야 두유 나오면 좋아 두유 두유나 뭐 어 책방좀 돌리지 뭐임마 책방 쩍에 아이C 야 요즘 책방 진짜 많더라 뭐 잘되더라 깜짝 놀랬어 옛날에 난 책방이라 하면은 기영이 기철이 뭐야 뭐야 그 검정고무 시 나오는 그거 아저씨 이거 빌려주세요 하면 막 10원에 한장 빌려주고 막 그런건 줄 알았는데 돌립시다 이거 이거 말고 황금항 돌리자 응 2013년 아이작부터 죽는거 봤는데 오늘이 딱 그날이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지금 가면은 너에 대한 무관심에 복수하는거니까 아이 지랄하네 병신 아이고 오버 떨지마 왜케 오버 떠냐 진짜 돌립니다 그래야 강호동 유행어야 강호동씨 유행어 아주 칭찬해 내가 언제 내꺼랑 한적 있었냐 빠앙 아이 럭키푸 이게 옛날에 그거 오리지널에서는 럭업과 그날 알약 좋은 효과 PHD 효과가 같이 있었어 이게 아주 좋았지 이게 근데 이게 오면서 약간 넣고 당했지 으응 흠 오케이 나이스 먹어주고 나와 나와 아주 칭찬해 이거 그거야 얘들아 강호동씨 과야 강호동씨 강호동님이 모르게 따라하겠냐 아니 살아 살다보면은 뭐 아니 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아니지만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 안해보나지 이 친구야 아니 공습이 너무 느려갖고 이게 나올 타이밍을 딱 누르면 되는데 공격을 딱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거다 왕부터 죽이고 싶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게 엄마 방이기 때문에 가면 안돼 냠냠 오케 쭉 가보자구요 자 위로 아니 이쪽 말고 위로 위로 아 근데 왕가지만 여기지 여기 제발 트리플샷 코드라샷 삐뿐인삐뿐 나와라 빠아아아아아아아 오 야 이거 한번 돌려보자 이게 지금 내가 갖고있는거 돌리는거거든요 솔직히 얘들아 가망이 없어 가망이 가망이 없어 돌리자 한번 돌리자 이거는 내가 갖고있는 아이템 돌리는거야 아니 이거는 돌려야돼 왜냐면 나 지금 너무 굳어 나 너무 꾸져 진짜 돌리고 오겠습니다 하아 하아 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 조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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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배터리 있어 배터리 야 공속이 느려졌어 공속이 느려졌어 공속이 느린게 아니라 이속이 느려졌어 이속이 느려졌어 게다가 이거 자석 눈물이죠 자석 눈물 조젓다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자석 눈물 사망가 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야 왜케 많냐 이거 어 이거 이거 아 뭐야 아 아 혈세폰 줄 알았잖아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 초코일구나 대박 야 민들 12시 넘었어요 추천 누릅시다 얼른 완전 좋네 야 그냥 돈에 뺄게요 이거 거슬리는 채팅이 많아갖고 후원은 감사한데 돈에 뺄게요 와 대박 초코일 나왔어 게다가 이건 이거 그거잖아 이거 밀어내는거 야 어떡하냐 나 어떡할까 고민이네 데미지가 5칸 유다 그림자까지 유다 그림자까지 유다 그림자까지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를 어 한번 더 돌려볼까 일단 왕 잡아보자 아니 왕이 아니고 일단 다른 방도 가갖고 한번 잡아볼게요 메돌린거야 아깝네 아냐아 봐봐 지금 아 물론 야 데미지 짱쎄 데미지 미쳤는데 얘들아 데미지 완전 좋아 아까보다 훨씬 데미지가 좋다고 봐봐 더 잡을 수 있잖아 이거 죽으면 데미지가 두 밴데 아니야 큰 그림 그리자 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야 아주 작아 진짜 아까는 이거였다가 지금은 그날만큼 이렇게 된거야 근데 우리가 봐야될 것은 이거다 큰 그림 부야아아아아아아아 어 테크턴 야 테크탱이다 데미지 세 칸 어 야 근데 테크텐 좋아 테크텐 얘들아 테크텐이면 돼 아 테크텐이면 돼 잠깐만 근데 너무 데미지 약한데 잠깐만 공속이 빠른것도 아니고 아이템 보자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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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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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를 이건 돌리자 야 배터리가 없잖아 잠깐만 배터리 어딨어 얘들아 얘들아 배터리 어딨어 배터리가 없네 상등 배터리 안썼어요 그래? 알았어 얘는 바로잡을 수 있어 데미지 꾸지다 야 야 테크텐인데 이렇게 못잡은거면은 데미지가 개꾸져 안 돼 이거는 한 번 돌리자 마지막이라고 하고 저 한 번 딱 돌린 다음에 주사해두고 가겠습니다 어떤 쓰레기 아이템이 나오든 저는 그럼 갈거에요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절대 안 돼 간다 으악 으아아오!!!! 우오 우와아 얘들아 이거 나 튕기면서 미쳤다 아리 미쳤다 어디든구나 가자 우와아 데미지 씨발 걔들 한번 띠용띠용 야 튕겨져 튕겨져 나온다고 대박 데밍 아 나 그거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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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대박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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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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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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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우우 씨발 풀업 먹어주고 자 이거 하나 가져오자 하나 가져오고 가자 와아 미쳤 아잇 미쳇 아주 좋아 아주 칭찬해 가자 지금 이거 콜라에서 콜라 어 잠깐만 야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이 이게 그 한 한 이 이 곳으로만 공격할 수 있거든요 트리플샷 콜라샷 나와도 이 한 곳만 나와 근데 보시면 겨드랑이 보관하 겨드랑이잖아 겨드랑이 이거 3개인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눈물 하나 겨드랑이 2개 총 3개 나가는거야 이거 그지 3개 나가는거야 지금 우와 2개요 야 2개든 3개든 미쳤 자 너어어어 이거 대박 좋다 이거 가자 이거는 내가 지면은 얘들아 흫흫흫흫 흫흫흫 지면은 내가 아 근데 질 수도 있어 흫흫흫흫 인생이란건 몰라 인생이란 몰린다 이거 질 수도 있어 응 아주 좋다 아주 와 삐쁘앤삐쁘 먹었다고? 아니야 삐쁘앤삐쁘 없어 테크5까지 있네 와아 가자 내가 지면은 지면 당면 흫흫흫흫 이면 흫흫흫흫 지면 뭐 지면이 지면이지 얘들아 에이 가자 가자 에이 가자아 컴온 안 지면은 경과 소라트 벗고 돌리겠습니다 뿌 Orth 바빌룬의 장려 아아 보이디 Terreild 보이드까지 시봐야 이건 질수가 없다 내려갑니다 에디어스 악마 언제까지 와 이거는 질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분들 좋아요한번씩 눌러주세요 동영상 좋아요랑 유튜브 구독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스트리밍 옮기고나서 부 intertw 그 뭐야 와 근데 아무도원 선수 좋습니다 와야야 여기 미쳤다 이거 이거 스트리밍 옮기고 나서부터 유튜브가 정말 많이 막 올라갔는데 좀 많이 줬습니다 와아악 대박 제네시스 와아아아아악 내가 말했지 얘들아 내가 말했지 큰 그림을 그린다고 니들은 이 그림이 씨발 무슨 애들이 그리는 장난감 유치원 그림인줄 알았지만 내가 그린거 콩의 그림이었어 와 홀리체까지 와 이거 미쳤어 얘들아 와아아아악 여기다 그거 그리고 이거 튕겨나가는거가 딱 한번 튕겨나가잖아 이렇게 벽맞고 튕겨 어디를 맞고 튕겨나가면은 그게 다음에 유도가 됩니다 유도가 와아아아아아 일단은 바비론 창조 때문에 맞자구요 안됐나? 오케이 합시다 와아 레알 빅피쳐 진짜 오랜만에 레알 빅피쳐 해버렸다 와아아아 나와 나대지 말고 차 나와 씨바나마아 우와 그거 제대로 안맞았는데 그냥 뒤져버리네 쭈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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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아아아아악 갑시다 뒤에 배터리 있어요 필요없삼 마인마아아 자 일단 내려가보자구요 마니믄파나? 띠옹! 에이 띠옹! 이거 띠옹! 마인마아아 쯧 가자 쭉 가자 보이드 체팀 works 독독 volunteer 욕하지마 배단다 이 보이드로 때리면은 이게 독특이며 빠바대 multicultural 뚜두두두두 이렇게 대미지 적었습니다 이게 이게 닿으면 그래 이걸로 잡으면은 검은 하트를 줍니다 검은 하트 블랙하트를 줘요 알았지? 욕하지마 하하 확률이기 때문에 와 risk ger expl 다 미친 ٹ 와 reduce 이것도 진짜 감지덕지 을지본적인데 어흠 노잠들입 거기서 이속까지 더 좋아지면 좋겠다고? 와 쓰레기 아냐 얘는 자광고에 감사할 줄 몰라 이건 자광고에 아니지만은 와아 사서광고에 감사한 마음을 갖자 이 쓰레기야 알았냐? 자 더더더더더 와아아아아아 미쳐아아아 뭐야 알아서 정리되는거 봐봐 자 왕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셨어요? 왓더헬 야 여기서 올스템 나올때까지 돌리겠습니다 올스템 나올때까지 올스템 나올때까지 올스템 나올때까지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You know? You know 지금 7800명 가까이 보이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진짜 미쳤다 얘들아 왓더란맨 빠아아아 어? 공소곱 먹자 공소곱하고 그렇지 따라라라라라 하하하하하하 우와아 나가는거 봐봐 우와아 하아 제가 제가 여태 많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 많이 지르길템 그 2초에 2초에 한번 나가는 그 눈물 나고 시발 힘들었었습니다 우와아 나 튕겨져나가는거 봐봐 그 1초에 눈물 하나 나가는 그 사이클로스 그 이상 씨발 아스카라 날고 내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서요 와아 떠 아 창작빼 엠병 바로가자 음 가자가자 와 이거 홀리샷터 데미지가 미쳤 뭐야 거든요 개간네 이 차 저 내려올라갑니다 아 내려갑니다 으아 아이 좋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 뿌직뿌직 까지구요 아 유튜브 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소수인분들만 광고재생 감사합니다 이 광고재생을 해갖구 했을때와 안했을때 수익차이를 좀 보고싶거든요 예 테스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라지 필요없고 레몬빠리 그 다음에 이거 뭐지 파워풀 쓴 다음에 가고 오케이 아 이거 필요없는데 이거 아이씨 아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트위치 웃지마세요 니스 나중에 도입되면 마구 틀꺼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오면은 마구 틀꺼니까 네 네 아시겠죠 네 어 트위치 채팅 안보이네 지금 그치 됐다 됐다 어 어 트위치 채팅 안나오네 지금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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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온다 아 근데 데미지 미쳤다 진짜 넘싸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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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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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버리는거 봐봐 가자 가자 광고는 소 그 일정 일정 사람만 됩니다 사람 일정 사람만 일정 사람만 그렇지 내려가구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우와 이거 지금 풀피에다가 데미지하다가 공성업까지 받쳐주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홀리사까지 미쳤다 아리 미쳤다 설마 사카 여기서 아니네 어허 마인마 비켜 마인마 역대 딜 탑 10에 들 듯 에이 그정도는 아니다 이거나봐 그정도는 아닐거 같애 광고 많이 보여주세요 광고 한번 더 틀어줘 흠 흠 흠 흠 네 상탐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